지난 2020년 11월 한 장의 사진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방송인 사유리 씨. 화제를 모았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. 하나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, 다른 하나는 정자를 기증받아 가진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. 서울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. 서울에 사는 남녀 10중 3은 결혼을 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, 6은 결혼하지 않고도 같이 살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. 이런 분위기 속 이른바 나을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. 반면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의 입장도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. 어느 것이 옳다는 판단은 할 수 없겠습니다만, 통계만 놓고 보면 새로운 흐름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. 이런 현실을 포용하려면 법적, 제도적 뒷받침이 불가피합니다. 그런데 현행법을 놓고 봤을 때, 현재는 결혼하지 않으면 가족으로서의 법적 처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. 세제 혜택과 주거 지원 등에서도 배제됩니다. 이런 가운데 유럽 등 이미 현실을 반영한 나라가 적지 않습니다. OECD 가입국에서 태어난 아이 10중 4은 결혼하지 않은 커플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. 숫자로 본 경제였습니다.